아 이쪽 전화하셨구나 설풀이라도 많이 담아놓으셨네 역시 발음지가 잘 커 문구로하고 엘로하고 엔젤은 얼마씩 내셔요? 그거는 남들한테 전화 주면 이게 마저 이렇게 해놔야 돼 이게 한동이 끝인가 보네 그래? 아 여기만 보고 왔어 오로지 파라솔 하시네 오로지 파라솔 프라이트가 아니라 이게 열려야 되는가 어이 설풀이라도 많이 하시네 안했게 났지? 아 색빛깔은 안했게 났죠? 아 비닐없어 안해 그래지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